그래서 틈날 때는 몰라 하시고 몰라 하고 모른다 한다 이런 것보다는 몰라 한 다음에 내가 존재한다는 게 여기 참나자리거든요 여기 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알아차리는 그 정신을 하나의 알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집중하시면서 이게 내가 우주의 중심자리, 하느님자리 딱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존재해 보시면 나중에 기운이 가서도 그 자리를 계속 보호해 줘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최근에 원불교 강의하려고 뒤져보니까 이대종사는 이 참나자리를 참나자리를요 신령할 영자, 약자입니다 영단 단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교 경전을 많이 보셔서 그래요 도교는 이 참나자리를 영단으로서 참나는요 우리 원신, 순수의식이죠 순수의식 플러스 뭐냐면요 원기예요 이게 용어 비결에서 이게 용이면 이게 호잖아요 원기, 순수에너지 순수에너지가 상단전에 가서 상단전을 채워주면요 참나가 거듭납니다 영화가 에너지 몸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거듭나게 해줘요 성령이, 성령은 원래 퍼펙트하지만 내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힘을요 엄청나게 강화시켜줍니다 이미 드러난 성령이 더 거듭나게 된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상단전에 에너지가 꽉 찼다는 느낌이 와요 그때 깨어 계시면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퇴식을 하는 이유도 여기 척추를 뚫고 에너지가 올라가서 상단전에 보호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에너지 모아놓으면 계속 상단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기운이 뻑뻑하거나 물이 찰랑거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게 구슬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안쪽에서 구슬이 느낌은 조금씩 달라요 기운이 팽창할 때는 더 크게도 느껴지고 좀 작게도 느껴지고 거기 상단전을 잡아놓고 참나각성을 하고 계시면 그때 영단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티벳에서는 이렇게 순수 거기서는 순수 대신에 극미라고 그래요 지극히 미세한 의식과 지극히 미세한 바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만난 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정광명 그럽니다 청정광명 정광명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영단이라고 하고 용오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주라고 불러요 현주 현묘한 구슬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살이다 근데 지금 뭐 스님들 화장했을 때 나오는 고사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진정한 살이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살이다 돌멩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이런 결정체를 하나 얻는 게 진짜 살이다 이 소리네요 현주 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단도 다 여기 있어요 하단전에서 결성시켜서 하단전에 있는 건 중단전 상단전에도 다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위를 채우는 거고 그때 내 참나가 더 거듭나게 되는 거고 도교에서는 재미있는 거는 도교에서는 이 영단 얻은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 도교 경전 보니까 불교의 견성이라는 용어를 도교식으로 소화한 거예요 근데 이 도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견성은 이지보살 쉽게 말하면 이지의 현주 생기는 걸 견성이라고 불러요 도교식에서 견성은 일주도 일지도 아니고 이지보살 정도가 견성인 거예요 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단이 생겨야 견성이라고 보는 거죠 아랫배에서 단 생긴 거 말고 상단전에 단이 생기는 거 제대로 그거는 퇴식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랫배에 단이 잡히다가 진짜 단이 이제 상단전에서 잡힐 때 견성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대로 다 재미가 있어요 다 뜻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칭의 일주견성 성화 성화는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만 성화의 답을 1차적인 답을 얻었다가 일지보살 영화가 지금 이거예요 정광명 현주 얻었다예요 결국 도교식 표현으로는요 거기 기독교 영화 얻었다는 게 현주 얻었다예요 영단 얻었다예요 영단 얻어서 원신이 갱생됐다 그래요 기독교는 부활했다 그러죠 이쪽은 갱생이 부활 아니에요 제 용어비결 책 보세요 원신 갱생이라 그래요 다시 살아났다 원신이 부활했다 참나가 몸중이를 얻었다가 부활해요 내 참나가 참나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몸중이를 얻었다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몸을 얻었다 원기 자체가 몸이에요 사실은 이런 에너지체는 아니지만 에너지체 근원이기 때문에 참나가 에너지를 얻었다 이게 용이 호랑이를 만났다고 이게 현주입니다 그래서 제 용어비결 책 보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깨치는 걸 원신 각성 그럽니다 우리가 말한 일주일지 견성은 원신 각성에 해당되면 원기를 얻은 거는 원신 갱생 그럽니다 부활했다 그래요 부활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좋아하냐면 봉호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원신 갱생이에요 선생님이 원신 갱생이라고 그래요 법신이 갱생했다 원신이 갱생했다 언제 갱생이 됩니까? 2단에서 갱생한다 이게 다 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토교 책을 봐도 이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체계가 거짓말이 없어요 딱딱 떨어져요 문학권 따라 또 잡스러운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계단 올라가는 거 설명할 때는 정확해요 근데 설명이 정확하다가 어느 부분까지 가다 탁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 책 쓰신 분이 거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거나 첫째 두 번째 그 이상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거나 헤매게 하고 싶거나 저자가 그 뒤는 기현을 만나야만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짓도 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도인도 다 워낙 이상한 도인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장치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져서 파고 들어가야지 남 믿고 가다가는 당합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문 같은 책도요 그 일주에서 일찌 올라간 데까지는 자명하게 설명하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본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하다 갑자기 그 부분부터는 모호하게 이론 따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저자의 어떤 경험을 넘어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하고 설명하는 거죠 기존 경전을 봐보고 내가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공부가 되겠지 하고 쓰는 거지 딱 해보고 쓴 영역은 표가 납니다 사람도 딱 달라요 자기 해본 거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빛나다가 눈이 안 빛나요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영역은 눈이 안 빛나요 그렇다던데 하는 건 저도 봉호 선생님이 얘기 전하는 부분은 막 빛이 날 수가 없는 게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생기 신논이나 불경을 연구해 보면요 다 빛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곧 이 이상은 설명을 못 해요 어디든 그래서 불경들도 쭉 봐도 우리가 경이라고 부르는 건 마저도요 부처님이 실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경들도 천차예요 설명하는 게 이경전 봐서는 딱 일지나 가겠다는 경이 있고 이경전 봐서는 일지도 힘들다는 경이 있고 이경전 봐서는 또 맷지까지는 가겠다는 경이 있고 다 다릅니다 경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다루는 경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이에요 괜히 그 경을 아무리 분석해 봤자 별 소득이 없는 경들은 잘 안 다뤄요 막 다뤄 달라고 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저도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매주 한 번 강의하는데 귀한 자리거든요 이때 뭘 할 거냐가 지금 별로 실익이 없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막 강의 시간이 매일 강의하면 뭐만 걸 다뤄보겠는데 언젠가 막 한 번 매일 강의해 볼까요 월요일 화엄경 화요일 도마부금 수요일 유마경 이렇게 원하시는 강의만 청강하시고 저는 그냥 매일 강의만 하는 이런 사람도 가능을 합니다 혹시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전 강의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것저것 못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게 밀려서 못 하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또 이것도 잘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실어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랫배에다가 실어 주셔야죠 무조건 아랫배 에너지가 차면 위에 그만큼 차는 겁니다 영업이 그래도 나와요 아래의 기운이 모이면 그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하니까 탁해진다는 거죠 위에 바로 기운을 올리려고 하면 정신이 탁해져요 근데 아래의 기운을 모아 놓으면 탁한 건 가라앉고 맑은 건 뜨면서 맑은 것만 위로 올라가서 상단전에서 현주를 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비결이 그 이치가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이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하고 기운을 다 내려보내면 맑은 것만 알아서 상단으로 가서 상단을 뻑뻑하게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위에다 채우려고 하면 정신이 기운이 몰리면서 상기가 돼가지고 정신이 타올라요 더 번잡해지고 정신에 머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아랫배 호흡에 집중하면서 아랫배 기운 찾는 걸 느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단전에 힘이 갑니다 자연스러운 힘이 그때 그 힘 가지고 분석하고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아궁복궁 따질 때도 머리 맑을 때 단전호흡도 잘 되고 명상도 잘 될 때 이렇게 따져보시면 더 명확하게 진리를 잘 인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이럴 때만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제일 효과가 좋다 이런 것도 자명한 얘기니까요 저도 너무 머리가 번잡해져서 명상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상 몰라 하고 저도 그래요 몰라 하면서 딱 알아차리는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죠 사실 이미 자명이에요 그 생각감정호감한테는 몰라라고 하지만 딱 그 알아차리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자명하냐 하고 이제 진리들을 분석하시면 돼요